이번 시간에는 원노프 고리에 고리를 담긴 풀림짓기로 매듭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고리 속에서 원노프를 당겨서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짧은 노프를 고정대에 감고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만 뭔가 불안한 요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좌측편에 한 매듭으로 마무리 주면 마무리 짙게 되면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당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원노프를 당깁니다. 원노프를 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권노프를 가지고 고정대에 감고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지만 좀더 완벽한 매듭을 위해서는 한 매듭을 지워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더 완벽한 매듭은 해체하기가 쉽습니다. 짧은 러프를 강하게 당겨주면 고리가 위로 나오게 되죠. 돌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아주고 당겨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